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죠? 마스크 구매가 원활해지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 걱정 안하시는 시간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저도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좋은 꿀팁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썼을 때 안경에 습기가 안 차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신 마스크에 보면 요즘에 바이러스 침틀을 저지하는 마스크 윗부분에 이렇게 쇠가 들어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또는 위에 부분이 절치선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 쇠 부분을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방향을 바꿔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경과 이 사이가 공간이 좀 간격이 있으면 숨을 쉴 때 안경으로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스크를 좀 위로 올린 다음에 이 코어 있는 부분을 이 쇠를 밀착을 시킨 후에 안경을 살짝 이렇게 밑으로 이 마스크 위에다가 안경을 걸치시면 코로 숨을 쉬거나 입으로 숨을 쉬어도 안경에 성애가 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안경 쓰시는 분들 성애 끼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번 내일부터는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하시길 권장 드리면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나들이를 삼가하시면서 집에서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유튜버를 한번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문의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즐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